누구세요? 황복운? 뭐야? 아 이 친구 이쁘네 아 귀여워 세상에 미가 많구나 너무 아니다 두 손 아직 안 걸렸지? 응 여기 또 있다 잡았어 또 잡았어 아 뭐가 왜 있냐고 봤어 이런게 아닌데 또 있다 또 잡았어 지금 어떻게 잡았대? 응 생활 잡았어 지금 스키니 야 진짜 애기 같다 애기 줘 이건 뭐예요? 에센스 에센스요 보톡스요 보톡스요? 집이요 집이요 제가 해주고 싶었는데 해줄 수가 없었어요 해주고 싶었는데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요? 그만 잡아봐 몸이 인생이 때락해야지 그만 잡아봐 죽었다 아 참 무도도 없다 흰준이 씨 날라갔어 왜 저렇게 어색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참 무도 없어서 쓰지 이 머리 같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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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모르겠어요 뜯어 아 아니 다 끝났다 저도 그냥 잡게 됐어요 지금 여기 못가겠네 야 나 뭐 진짜 정신인 것 같아 내가 붙자 어이 왜 저래? 됐어 진짜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야 진짜 어우 맞네 귀한 첫날밤을 모기 잡다가 끝나겠네요 됐어 이제 거의 이리 와 야 야 열려있구나 열려있구나 야 야 누나긴다 안했어? 어우 못살려 전 모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부인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부인의 키를 빠는 모기를 제가 귀엽다 10마리 이상 잡았다는 거는 제가 한 가정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남자가 모르고 또 모기 그만 잡으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한 번 서운했어요 나름대로 가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여심상이야? 돈을 잘 살려면 서로에게 바람 좀 있어야 되고 그러지 말았다는 부탁도 있어야 되잖아 서로에게 웃었으면 좋겠어 진짜 전투 쓸 것 같아 난 진짜 진심을 나눠 썼어 진짜? 궁금해 하나의 선포 김현중 나는 부인이 아프면 어디서든지 약을 구해오겠으며 절대로 다른 이상에게 눈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과 어둠이 와도 어떤 유혹과 어둠이 와도 자신있다 결혼하고 있는 이상 평생 부인의 곁에 맴도는 맴도 맴도 진짜 이쁘다 이게 제일 좋지 산소같은 신랑이네 진짜 감동을 줘 진심 질소가 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어머 자 이제 손을 찍어야 돼 손 아 이걸 뭘로 찍어야 돼? 손 지장 아니야 입술? 어 괜찮아 어 이러니까 항보 씨보다 예쁘네요 있어 예쁘지마 이쁘다 너 그거 알지? 계약할 때 계약할 때 계약할 때 계약할 때 어머 어머 침을 눕기다 언제 가서 계약할 때 계약할 때 계약해봐 됐다 됐다 자 이제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준비 다 했어? 나 어디 봐 나 배고파 자연스럽게 말을 왔네요 이제 아침 간단하게 준비할 때 머리 하나 하고 진짜 무서워 준비할 거야 진짜? 아 간단하게 말을 진짜 잘해 기대를 하지 말고 금방 준비할게 알았어 어머 귀뚜렁이 봐 진짜 이쁘다 위협중 갔어 서울 갔어 아침 준비할게 어머 어머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조란해 아 나 머리 나이 난다 무서웠어 솔직히 아 아 맛있어 모르겠어 기적와네 신랑 답답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아니 무슨 나름 산이라고 생각해서 압력을 좀 두고 있었어요 와, 높아서 돌을 올려놓지 그랬어 수환이 형은 아니지? 아, 나 자꾸 부르는 데 없는 거예요, 난 그래서 와, 영하게 보이려고 너무 성격적한데, 이건? 유니제스랑 같은 마음이겠죠 아니, 저는... 내가 어저께 옷걸이 해봤던 장소도 한번 열어보고 혹시나 침대, 혹시나 왜냐면 엉뚱한 신랑이니까 침대부터 숨어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없어지니까 버리고 갔을까 봐 내가 그 생각은 안 읽겠어요 나 무서웠는지 무슨 실험하고 계세요, 지금? 아, 맛있겠다 이야... 저 봉지는 꼭 키고 우직하다, 우직해 내 짓이랑 아니, 그런 혼란의 즈음 뭘... 아니, 안 해봐 나 혼자 계속 불렀어 나 이거 마라챗 좀 나 이거 이렇게 썼다 아 오늘 저장 라면 많이 먹겠네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다 우와 김치 올려줘 오늘 나가면 고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오늘은 백사장을 좀 잘 먹을까 백사장을 잘 먹을까 사진